순진하긴, 이건 주혁씨 말만 믿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. 그 여자를 직접 만나서 캐봐야 돼요. 대체 둘이 무슨 관계인지. 여보세요? 유진씨, 저 옥미래에요. 얘기해요. 동주혁씨, 아시죠? 네, 알아요. 아는 사이예요. 혹시 동주혁씨가 제 남자친구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? 대체 둘이 무슨 사이예요? 저기요, 전화로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. 우리 직접 만나서 얘기하면 어때요? 그래요. 내일 학원으로 갈게요. 이제야 고분고분 나타나시네? 약발이 듣긴 들었나봐. 누구랑 통화했어? 왜? 남자면 질투하시게? 뭐? 농담이야. 오라고 한 용건이 뭐야? 너무 늦어서 그만 들어가 봐야 돼. 뭐야? 뭐야? 뭐긴? 아멘